안녕하세요. 자 이제 우리 새로운 과정이 시작됐네요. 기출이론. 8주차, 1주차. 기출이론 1주차. 강의계획서 보면 이제 우리 기출문제집으로 공부해 나갈 거고 유학집은 항상 이제 가지고 다녀야죠. 우리 공부 딱 하면서 모르는 게 나오면 바로 이제 유학집 찾아보시고 또는 스마트학교론으로 이론정리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우리 이제 이론정리에서는 3, 4월 달에 공부했던 거 간단히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풀어보면서 제가 모든 문제를 풀지는 않을 거고 대표 유형을 잡아서 풀어드릴 거고 같이 풀어보는데 여러분이 다시 집에 가셔서 시간 내셔서 한 2시간 정도 복습 시간을 가져서 다시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보지 않았던 것도 풀어보셔야 돼요. 풀어봤던 것도 다시 풀어봐서 풀려지는지 꼭 확인해야 되고 기출문제는 제가 푸는 걸 설명 듣는다고 여러분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풀어보셔야 되니까 기출문제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풀수록 합격과 가까워진다고 생각하시면서 꼭 풀어보셔야 되고 이론을 중심으로 이제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서 문제 적용 능력을 길러나간다. 우리 합격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잘 풀어야지 잘 알아듣는 건 관련이 없어요. 지금까지 이제 이론정리를 공부했다라면 문제에 적용해서 풀어내는 연습을 스스로 하셔야 돼요. 앞으로 이제 이후 과정은 다 문제풀이 집중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이 좀 풀어보셔야 되고 기출문제가 중요하다. 중요한 지문들을 확인해서 이해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만약에 이제 이론이 좀 부족하다라고 판단된다라면 아마 다 부족해 보여요. 그러니까 다 하면 좋겠는데 3, 4월 달에 핵심 이론 과정을 미리 한 번 그 단원에 미리 한 번 듣고 오시면 좋을 거예요. 원장님께서 아마 예습해오라고 얘기했었을 거예요. 감정평가 공부하고 오셨으면 도움이 많이 될 거고 다음 단원도 마찬가지로 다음 시간도 특히 좀 어려운 단원일수록 꼭 해야 되겠다. 투자론, 금융론 같은 거, 경제론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꼭 미리 강의로 한 번 예습을 하고 또는 이제는 이제 영상을 듣는 것보다 사실 영상은 많이 들었고 수업은 많이 들었으니까 스스로 문자를 읽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강의 듣는 것보다 이게 좀 더 좋은데 위약집을 정독해 오는 거, 그 단원에 해당되는 걸 정독해 오는 게 훨씬 더 효과는 좋아요. 물론 듣기에 편하지. 영상 들으면 다 얘기해주고 듣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사실 효율성이 높은 건 이제 스스로 읽는 거예요. 위약집을 스스로 읽어서 오시면 예습해오시면 되고 내용을. 문제는 먼저 풀어보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약집을 공부하시면서 그때 이제 대표 유형의 기출문제가 있으니까 대표 유형의 기출문제도 스스로 풀어보시면 되고 기출문제는 최소예요. 최소. 최소 이외도 이상이니까 두 번인 세 번, 네 번, 다섯 번일수록 많이 풀어볼수록 좋으니까 물론 이제 풀다 풀다 보면 계속 정확히 풀려지는 문제가 있고 매번 풀 때마다 좀 틀리거나 이해가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총 이게 만약에 350문제라면 기출문제가 두 번째 볼 때는 200문제일 거고 세 번째 볼 때는 100문제일 거고 네 번째 볼 때는 50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본다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 것이 모든 문제가 아니라 50문제만 쭉 살펴보는 게 네 번째 회독하는 거예요. 회독위를 반복할수록 문항수가 매번 똑같은 게 아니라 줄어들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기출문제 한 번 내가 봤어 라고 할 때 한 두 시간 걸려서 첨도까지 볼 때 50문제, 60문제 풀어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니까 체크를 잘 해놔야 되겠네요. 다시 보지 않아도 될 것과 다시 봐야 될 걸 체크해야 나중에 공부할 때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으니까 그냥 똑같은 문제가 아니라 내 입장에서 어려워하는 문제 또는 내 입장에서 봤을 때 중요하게 생각되는 거 다음에 시험에 나왔을 때 틀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해 놓으시길 바라고 이제 암기 코드는 외워야죠. 암기 코드 외워가지고 문제풀이에 빠르게 적용해서 쉽게 문제 푸는 방법 이제 스스로마다 좀 정립해 놔야 되고 밴드 활용하면 좋다 이런 얘기고 밴드에 이제 암기 코드 해설 강의도 올려져 있고 유튜브에 기출문제도 매번 두 문제씩 올려주니까 이제부터는 기출문제가 올려진 기출문제가 정확히 풀려지는 것과 안 풀려지는 게 구분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대충 해설 보고 답 체크하는 게 아니라 올려졌을 때 이 문제는 아는 거야 확실히 자신 있게 풀 수 있는 거야 이 문제 어려운 문제야 다시 한번 내용 확인해 볼까 이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 심기일전은 계속 진행될 거니까 밴드 확인하시면서 어려운 내용을 포인트 특강을 해드릴 거니까 활용해 주시면 도움 많이 받을 거예요 이때는 좀 천천히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이니까 내가 어떤 단어 심기일전하는데 어려워했던 단어이다 그러면 가능한 참여하셔서 천천히 수업 들으면서 전에 이제 이해 안 됐던 것들 정리해 나가시면 되고 자 전에 예고했듯이 이제 우리 기출이론 과정부터는 8단원부터 뒤에서부터 나가니까 뒤에서 감정평가부터 공부를 할 거예요 오늘 공부하는 건 감정평가 이제 계산 문제를 뺀 이론 문제 계산 문제가 감정평가에서 두 문제가 출제되고 이론 문제가 다섯 문제가 출제가 돼요 감정평가에서 말 문제가 네 문제 마지막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가 한 문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는 오늘 처음 배우는 거니까 열심히 듣고 한번 적용해 보죠 자 보죠 복수 한번 해보면 우리 뭐 감정평가 배운지 얼마 안 됐으니까 지난주에 배웠으니까 또 특강 들으셨던 분들은 또 뭐 엊그제 배웠으니까 자 가치와 가격이 있는데 가치는 쓸모있는 정도인데 언제나 가치를 얘기할 때는 쓸모있는 정도는 장래에 쓸모있는 정도예요 과거에 쓸모있는 정도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을 이 편의는 금전 비금전 유형 무형 모두 포함되는 개념이고 얘를 언제 가치로 현재 가치로 당겨왔다라는 걸 환원했다라고 할 때 이 환원을 뭐라고 할 수도 있다 할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정의 기억해야죠 장래 편익을 편익은 수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래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 가치 정의로부터 만들어진 감정평가 방법이 있어요 뭐다? 수익을 환원하는 거 무슨 법? 수익환원법 이 수익환원법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수익을 환원해서 가격을 구하는 거예요 가격을 가격, 가액을 이때 수익은 당연히 장래 수익 어떤 수익을 쓸 거냐 그러면 순수익을 쓴다 순소득을 쓴다 그래서 장래 순수익을 또는 미래 현금 흐름을 미래 수익을 미래 현금 흐름이라 하죠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가격을 구하는 방법 수익환원법 외워놔야 돼요 오늘 이제 공부했던 내용이 잘 머릿속에 정리되면 문제는 쉽게 풀릴 거예요 말 문제는 감정평가에서 어렵게 나오지 않으니까 오늘 문제 풀리는 걸 잘 보면서 집에 가서 복수 한번 해보시고 그러니까 현재 가치로 환원했으니까 현재 값이고 다분히 주관적이거나 추상적일 수도 있어요 사용 가치 같은 거, 유약집 같은 거 시장에 내다놓으면 100원도 안 사겠지만 내가 50만 원 부여할 수도 있고 시험 볼 때까지 100만 원 주도 안 팔겠다 이렇게 부여할 수도 있고 부동산이 있을 때 시장에서 가치는 10억이지만 투자자에 따라서 이걸 투자하려는 사람에 따라서 100억의 가치가 있을 수도 있는데 3억의 가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주관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어요 주관적이고 기준에 따라서 많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가격은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가격이에요 경제활동이라는 수요 공급에 의해서 시장에서 균형을 잡으면 같아지면 균형 가격이 만들어듯이 얘는 거래라는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매수인과 매도인 간에서 실제 거래가 일어나서 지불된 금액을 이걸 과거값이라고 얘기하겠네요 지불되니까 거래라는 사건이 일어나야 가격이 등장하니까 가격은 과거값 가장 중요한 차이가 이거예요 현재값이고 얘는 과거값이다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가치와 가격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이다 실제 일어난 사건이면 객관적이다라고 얘기해요 실증적이다 객관적이다 정확히 얼마의 거래가 되었다 얼마 정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정확히 9억 8천 7백 65만원 이렇게 딱 정확히 구체적으로 나올 거고 기존 하나의 시점에서 하나만 존재하는 거예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여러 번 거래가 일어나니까 여러 개의 가격이 등장하겠지만 그 시점에서는 전에 거래되었던 가격 하나밖에 등장하지 않으니까 한 시점에서 하나다 자 얘와 얘의 차이 자 그러나 이제 가치와 가격의 차이를 잠깐 봤지만 자 근본은 가치예요 가치가 쓸모있는 정도가 가치고 감정평가는 가치를 평가하는 거예요 실제 거래된 가격을 조사하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기초 근본이 가치니까 부동산의 가치가 높으면 부동산의 가격도 높아질 거다 가치가 가격을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 자 가치와 가격은 짧은 시간에는 너무 짧은 시간에는 부동산은 유동성이 작다 보니까 거래할 때 시장 가치의 손해를 보고 거래할 수가 있어요 유동성 위험이라 그러죠 자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10억의 가치가 인정되는데 9억의 거래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는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괴리는 차이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긴 시간적으로 충분하게 정상적인 거래가 일어난다면 가치는 뭐와 똑같다? 가격과 일치하는 경향이 있을 거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가치와 가격을 똑같이 봐도 괜찮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자 이때 4번에 화폐가치가 나오면 출제자가 속임수를 쓰려고 하는 거다 인플레이션 생각할 때 우리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오르고 물가는 가격이에요 가격이 오르고 화폐가치가 떨어지는 걸 이걸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랬어요 인플레이션 생각하면서 물가와 화폐가치는 언제나 반대로 움직여야 돼요 우리가 이제 물가가 5% 올랐다 그럼 이해할 때 화폐가치가 5% 떨어졌다라고 해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화폐가치가 오르면 부동산의 가격, 물가, 부동산의 가격은 떨어진다고 해야 돼요 이 지문이 나오는 건 이것 때문이에요 부동산의 가치가 높으면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걸 배웠는데 화폐가치가 나올 때 화폐가치가 오르면 부동산의 가격이 또 오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다 화폐가치가 나오면 인플레이션 생각하면서 물가와 반대로 움직이는 거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치가 여러 갠데 감정평가에서는 어떤 가치를 기준으로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요즘 핫한 내용이에요 계속 출제자가 내고 있는 거고 자 여러 가치 중에 원칙은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원칙 나왔어요 시장 가치 원칙이에요 감정평가는 말이 없어도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거다 자 그럼 이제 시장 가치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는데 자 기준을 잡았으니까 규칙에서 법령에서 감정평가에 관련 법령을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시장 가치를 어떻게 정의했냐 시장 가치는 통상적인 시장에서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시장 가치는 무슨 시장에서 통상적인 시장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시장에서 나머지는 정상적인 거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을 정상적으로 거래될 가능성이 높은 금액을 시장에서 인정되는 가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정상적인이라는 걸 충분한 기간 동안에 공개되고 그 물건을 잘 알고 있는 정통한 당사자 전문가가 거래했던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잘 알고 있는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거래가 있을 때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을 시장 가치 쉽게 얘기하면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금액을 얘기한다 근데 무슨 시장? 뭔가 특별한 조건이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시장, 이걸 통상적인 시장 자 원칙이지만 무조건 원칙대로 하는 건 아니죠 그럴만한 이유가 있으면 원칙에서 벗어나서 다른 가치를 기준잡아도 된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가 첫 번째, 법령의 규정이 있거나 돈 내는 의뢰인의 요청이 있거나 세 번째, 사회통념상 당연히 그래도 괜찮아 라고 인정된다면 시장 가치가 아니라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 잡을 수 있다 원칙에서 벗어났으니까 이 시장 가치 외의 가치가 이게 법에서 어긋났는지를 따져봐야죠 그래서 여러 가지 성격과 성질과 적법성, 합리성,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예요 검토하지 않으면 안 돼요 무조건 검토하여야 한다 그래서 보니까 시장 가치 외의 가치에 시장 가치 외의 가치에 여러 가지 것들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요 검토했더니 적법성이 어긋났어요 법에 어긋났대 그러면 반드시 해야 된다 감정평가를 해야 된다 이러지면 안 되겠죠 거부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거부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자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이제 쭉 해석이 돼야 돼요 원칙이 있는데 원칙을 정해놓고 이럴 때는 원칙이 아니어도 괜찮아 세 가지가 법령의 규정에 있거나 의뢰인 요청하거나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워놔야 돼요 세 개 이럴 때는 외의 가치로 평가했으니까 적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어긋나면 거부할 수 있다 자 원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세 가지 얘가 뭐다 첫 번째 법령의 규정이 있거나 두 번째 의뢰인의 요청하거나 세 번째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이 말이 딱 나오면 원칙이 아닌 다른 걸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치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봤더니 가치 형성 요인과 가치 발생 요인 이런 게 있는데 가치 형성 요인은 가치를 다르게 형성하는 요인을 얘기해요 가치를 다르게 형성하는 요인 나라마다 다르게 만드는 요인을 일반 요인 지역마다 다르게 만드는 요인을 지역 요인 부동산 개별마다 다르게 만드는 요인을 개별 요인이라 그래요 나라가 같으면 일반 요인은 똑같아요 지역이 같으면 지역 요인은 똑같아요 부동산은 같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무슨 성? 개별성 개별성 때문에 절대로 개별 요인은 동일할 수가 없다 동일할 수 없어요 근데 같은 나라에 있으면 일반 요인은 똑같겠죠 지역이 같을 수도 있어요 지역 같으면 지역 요인 동일할 수 있어요 얘는 동일할 수 있다 이걸 뭐 공유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개별 요인은 절대로 같을 수가 없다 이게 머릿속에 딱 박혀져 있어야 돼요 우리 학교론에서 공법상의 제안이 나오면 받는 상태 받지 않는 상태 무조건 받는 상태 이렇게 나와야 되듯이 개별 요인 개별성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다르다예요 같을 수가 없어 같지 않다라고 나와야 되고 지역이 다른 건 이 외부 요인 때문이고 개별 요인이 다른 건 내부 요인 때문이에요 이따가 다시 한번 해석하겠지만 지역이 다르면 가치가 다르죠 강남 옆에 있냐 아니면 김포시청 옆에 있냐 가치가 다르죠 뭐가 달라서? 외부 환경이 달라서 어떤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지역 요인은 외부 환경의 영향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고 이 외부 환경의 영향을 따져보는 것이 지역 분석이에요 이따가 배우게 될 거고 개별 요인은 내부 구성 요소 부동산마다 다 다르게 만드는 건 이 부동산 내부에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얘가 뭐냐 내부 요인, 내부 구성 요소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계, 설비, 구조, 형식, 디자인 등이라고 얘기해요 줄여서 설계, 설비, 등이라고 얘기할 거다 설계, 설비, 등이 내부 요인을 얘기하고 얘에 의해서 얘를 분석하는 게 개별 분석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개별 분석 그래서 우리 암기할 때 형이 뭐다? 일찌개다 형 일찌개 얘가 이제 발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가치 발생 요인, 가치를 크게 만드는 요인이 발생 요인이에요 발, 이상, 효, 유 이렇게 암기하죠 이전성은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어야 가치가 커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치가 커진다 이전할 수 있어야죠 이건 법률적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상대적 희수성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해야 가치가 커진다 효용성은 만족을 주는 성질을 얘기하는 걸 효용성이라고 그래요 만족을 주는 욕구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용도에 따라서 이 부동산을 살려는 소비자에게 가장 만족을 줘야 되는 중요한 성질이 다 달라요 주거용일 때는 뭐가 가장 중요하다? 쾌적성 주택은 무조건 쾌적해야 되고 상업용은 돈 벌어야 되니까 수익성 공업용은 뭔가를 만들어야 되니까 잘 만들수록 좋은 거예요 생산성 이 세 가지가 효용성이 용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유효수요 능력을 갖추고 살려는 마음이 있어야 가치가 커질 수 있다 라는 거였어요 자 애들이 이제 하나라도 없으면 만들어지지 않고 모두 다 유기적으로 작동해서 상호적으로 작동해서 가치가 만들어져서 얘가 뭘 결정한다? 가격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얘가 기초인 거예요 가격의 기초가 누구다? 가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얘와 얘는 아까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괴리될 수 있지만 차이 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일치하는 경향이 있더라 이렇게 됐고 얘가 높으면 얘가 커진다 라는 거였죠 화폐가치는 속임수라 그랬어요 화폐가치가 커지면 물가는 내려가는 거다 가격은 내려간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 그래서 형일치계가 발 이상효유계에 영향을 미쳐서 이상효유가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해서 가치를 만들고 가치가 이건 시장에서 시장에서 이제 시장 기능들과 합쳐져서 가격이 결정된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건에 따라서 한번 보죠 원래 이제 원칙은 부동산이 있는 그대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에요 현 상황 그대로 뭐 책은 안 넘겨도 괜찮아 집에 가서 책은 넘기고 오늘 이제 수업 흐름에 맞춰서 제가 ppt로 만들어놨으니까 칠판을 보고 잘 정리하고 공부가 뭔가 어렵다 처음 보는 것 같다 이해가 안 되네? 그러면 이제 페이지 찾아서 체크만 해놓고 집에 가서 복습 다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조건에 따라서 봤을 때 원칙이니까 현 상황 그대로 현 상황 그대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은 있는 그대로 평가해라 있는 그대로 현 상황 그대로 기준 시점이에요 자 무조건 감정평가에 기준되는 날짜는 현재 시점이 아니라 기준 시점에 현 상황 그대로예요 기준 시점에 그 상태 그대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다 이걸 이제 문장에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건 현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준 시점의 현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준 시점의 현 상황 기준 시점에서의 상황 그대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다 자 병령이 이렇게 나왔어요 기준 시점에서의 있는 상태가 물건의 이용 상황을 그대로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된다라는 거 이것이 현 상황이에요 이용 상황 그대로 평가해야 된다 공적 장부상에 택지로 이렇게 공적 장부에 등기가 돼 있다 하더라도 농지로 이용하고 있으면 뭘로 평가한다 농지로 평가해야 된다 이용 상황대로 평가해야지 공적 장부에 있는 용도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때 공법상의 제안은 받는 상태가 있는 그대로의 상태예요 공법상의 제안을 받지 않는 토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받는 상태 그대로 자 그러면 현 상황을 두 개로 정의했네요 이용 상황 그대로 공법상의 제안은 받는 상태 그대로 이게 이제 현황평가가 원칙이다 물론 이용 상황이 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이면 제외해야지 포함하면 안 되고 자 그런데 원칙이 있으니까 예외적인 조항도 있겠죠 꼭 이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럴만한 이유가 있으면 다르게도 괜찮다 그래서 그럴만한 이유가 뭐라고 하냐면 법령에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라면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결국 조건을 붙여서 감정평가할 수 있다 그러면 원칙은 현황평가이지만 그럴만한 이유가 있으면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 이때 조건은 실제와 다르게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조건부 평가할 수 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 조건을 이걸 원칙에서 벗어난 조건으로 평가했으니까 적법성을 검토하여 한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여기에 검토하여 한다 조건의 합리성 등을 검토하여 한다 만약에 이게 결여되면 거부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똑같이 세 번째 물건을 평가할 때 물건을 평가할 때는 여러 개의 물건이 있으면 각각을 개별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에요 개별 평가가 원칙이다 개별 평가 원칙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가 다르게 할 때는 법령의 규정이 있거나 의뢰 요청하거나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이렇게 나왔지만 이건 다르게 라고 할 때는 각각을 규정해 놨어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보니까 일체로 거래되거나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항상 붙어 다니거나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에 있대요 그러면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일괄평가 하나의 물건인데 가치가 다르면 구분해야 되겠죠 가치가 다르면 구분하여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구분평가 자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하나의 물건이라도 그 물건에 일부만도 평가할 수 있다 이걸 어떻게 공부했냐면 일부분평가 이렇게 외웠죠 일부분평가요 그래서 일부만도 평가할 수 있다 일부분평가 부분평가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이제 원칙을 세게 배웠네요 기준가치는 뭐다? 기준가치 시장가치가 기준이다 있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는 거 현황평가가 원칙이다 여러 개의 물건이 있으면 개별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다 근데 각각 그럴만한 이유가 있으면 시장가치가 아니라 시장가치 외로 평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현황평가가 아니라 실제와 다르게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고 물건 개별마다 평가해야 되는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으면 각각 일괄할 수도 있고 구분할 수도 있고 부분을 평가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문제 보죠 자 우리가 이제 가져올 건 문제편만 가져오면 돼요 문제편 레가랜드 문제집은 앞에 있는 해설 문제와 해설이 같이 있는 게 있고 이건 공부할 때 보는 거고 우리가 이제 문제 풀 때는 문제편만 가지고 답은 가능한 체크해 놓지 말고 한 번 풀고 끝낼 게 아니라 요즘은 기어펜 같은 게 있어요 기어펜 들어봤죠? 딱 표시됐다가 시간 지나면 없어지잖아요 기어펜 같은 걸 쓰거나 아니면 연필 같은 걸 써서 가볍게 답 체크하면서 모르는 게 있으면 해설편으로 넘어가서 해설과 같이 보면서 공부해야 되고 문제집은 여러 번 내가 문제를 풀 거다 물론 이제 다시 풀어봐야 될 것과 풀지 않아도 될 문제는 체크해 놔야 되겠지 예쁘게 자 보죠 1번 보죠 자 가격은 가격은 교환의 대가로 시장에서 교환이 일어나겠죠 시장에서 수요 공급에 의해서 거래 교환이 일어나서 매수인이 지불한 금액이다 맞네요 자 가치는 효용에 중점을 둘 수도 있어요 이건 주관적이니까 만족을 개인 만족에 영향을 주는 것도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 맞는 얘기고 자 중요한 게 이거죠 장래의 뭐를 편익을 현재 가치로 땡겨온 값이죠 장래 편익은 금전일 수도 있고 비금전일 수도 있다 맞는 얘기고 자 가격은 가격은 현재 값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과격은 거래가 일어나야 돼 과거 값이고 라고 나와야 되고 가치는 장래 편익을 이걸 현재 가치로 땅겨온 거죠 예상한 미래 값이 아니라 땅겨온 현재 값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3번 틀렸지 땡큐고 자 가치는 주관적 판단이 반영될 수도 있고 개인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가치는 하나의 시점에서 여러 개일 수도 있다 시장 가치는 10억이지만 사용 가치는 100억일 수도 있고 투자 가치는 20억일 수도 있고 3억일 수도 있고 장부 가치 과세 가치 담보 가치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1번은 3번이 틀렸고 자 그리고 문제 풀 때 문제는 제가 푸는 거죠 내가 푸는 거야 내 실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알아듣는 거고 진짜 내 머릿속에 이게 정확히 들어갔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는데 만약에 수업 들으면서 이건 뭐 100% 내가 알 것 같아 라고 하면 넘어가도 될 거고 만약에 수업 들었는데 잘 모르는 게 있다면 지문들마다 체크하든지 문제의 체크하든지 꼭 다시 봐야 되겠다 이렇게 체크를 잘해놔야 나중에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보죠 가치는 주관적 추상적일 수 있고 가치는 주관적 추상적이고 가장 주관적인 건 사용 가치 또는 투자 가치 이런 건 주관적이죠 사용 가치 투자 가치는 주관적이다 자 가격은 가치가 시장을 통해서 가치가 근본인데 얘가 시장을 통해서 거래가 일어나서 가격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야 얼마 거래되었다라고 가치가 시장을 통해서 가격으로 드러난 구현된 객관적 개념이다 그래서 가치는 객관적 구체적 개념이다 맞는 얘기고 자 가치가 상승하면 가격도 상승한다 맞죠 이때 말이 없는 건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면 부동산 가격도 상승한다 라는 얘기예요 가치가 하락하면 가격도 하락할 거고 자 수요와 공급의 변동에 따라서 단기에는 단계는 가치와 가격은 뭐하고? 괴리되고 괴리되는 성향이 강하고 장기에는 가격과치가 뭐한다? 일치되는 경향이 강하다 3번이 틀렸네요 틀렸고 3번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니까 가치는 목적에 따라서 시점에서 여러 가지 존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격은 지불된 금액이므로 일정 시점에서 하나만 존재한다 맞죠 자 가치의 정의 가치는 장래 편익을 현재 가치로 당겨온 거였어요 그래서 장래 기대되는 편익은 이건 무형일 수도 있고 유형일 수도 있고 금전일 수도 있고 비금전일 수도 있고 모두 포함되는 개념이요 물론 중요한 건 수익이라는 금전적인 게 중요하지 라는 게 중요한데 얘를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 중요하죠 외워놔야 돼요 가치 가치로부터 비롯된 감정평가 방법이 뭐다? 수익 환원법 자 4번 보죠 자 최근에 나온 문제인데 자 대상 물건에 감정평가하려고 하는 물건을 대상 부동산 대상 물건이라 그래요 우리가 앞으로 감정평가하는 그 물건은 대상 물건 대상 부동산이라고 얘기할 건데 자 원칙적으로 뭐를 기준으로 한다?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맞네요 자 두 번째 보니까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라고 나왔어 이게 나왔대요 원칙은 시장 가치인데 이게 나오면 다르게 할 수 있네 라는 얘기죠 뭐라고?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외의 가치로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맞지? 법령에 규정이 있으니까 자 보니까 또 사회통연산 피라도 인정되는 경우라고 나왔네요 이것도 원칙에서 벗어날 수 있지 그러면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의뢰인이 요청하여 이렇게 나왔대요 어 그럴 수 있겠네 그러면 시장 가치 외로 자 그래서 시장 가치 외로 가치를 기준으로 했대요 자 이럴 때 시장 가치 외의 가치의 성격과 특성 합리성 적법성 실험 가능성 등을 검토해야 돼 안 해도 돼? 해야 돼요 검토하지 않는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검토해야 한다 출제자가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쓴 이유가 이런 내용 자체가 어렵게 보이니까 여기다가 딱 집어넣어도 이거 읽으면서 다 지쳤을 거야 무슨 얘기인지 공부하는 사람 모를 거야 뭘 간단한 걸 속여도 틀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흐름을 이해해야지 이런 말이 나오면 시장 가치 외로 하는 거고 원칙에서 벗어난 거면 적법성 검토해야 하고 자 5번에 보니까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했는데 어쩌고저쩌고 보니까 중요한 건 이거죠 적법성이 결여되었을 때는 뭐 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 중요한 단어들이 아니에요 중요한 키워드를 찾아서 어 이런 내용이었지 원칙인데 원칙에서 벗어날 수 있고 검토해야 되고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 흐름을 이해하면 이 문장들이 좀 쉬워질 거예요 공부할 때 키워드를 찾아야지 하나 꼼꼼하게 읽으면서 뭔 소리야 뭔 소리야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법령은 그대로 나오니까 자 6번도 보죠 6번 자 보니까 조건부 평가는 조건 붙일 수 있는 거죠 원칙은 현황평가인데 야 그럴만한 이유가 있으면 조건 다르게 조건 붙일 수 있어 자 그래서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조건을 붙여서 감정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어 조건부 평가의 정의네요 이걸 일본식으로 뭐라고 한다? 독립 독립평가라고 한다 요즘은 많이 안 나오지만 또 갑자기 출제자가 바뀌어서 일본에서 공부하신 분이 독립평가로 쓸 수도 있으니까 조건부 평가를 독립평가라고도 해요 자 소급평가란 우리 민법에서 소급이라는 건 과거로 소급하는 거죠 기준시점을 과거로 두고서 평가하는 걸 소급평가 미래로 두고 할 때는 기안부 평가 이렇게 얘기해요 기준시점은 과거일 수도 있고 미래일 수도 있어요 기준시점을 과거로 두는 거 소급 자 기준시점을 어느 과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는 것을 소급평가라고 한다 미래를 두고 평가하는 거 기안부 평가라고 한다 자 3번에 보니까 일체로 거래되거나 불가분의 관계에 있대요 자 그럼 얘를 일괄할 평가할 수 있죠 이걸 뭐라고 한다? 일괄평가라고 하고 자 법정은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법에서 정한대로 평가하는 거예요 법에서 정한대로 그래서 보니까 법규에서 정한대로 법에서 정한대로 평가하는 거 이런 데 한다라는 거고 안 배운 거죠? 안 배운 건 맞는 거야 틀린 거야? 아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맞든지 틀리든지 우리는 몰라 안 배웠으니까 안 배웠는데 어떻게 알아? 그렇잖아요? 답이 아니야 답은 아니에요 답이 아닌 거지 맞든지 틀리든지 관심 없어야 돼요 이건 답은 아닐 거다 배운 것 중에 틀리게 나온 걸 찾는 게 우리 목표지 안 배운 건 왜 안 가르쳐줬어? 내가 답이 아니니까 중요하지 않으니까 한 번 나오고 사라졌으니까 반복해서 나온 게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물론 출제자가 엿먹으라고 정말로 안 배운 걸 답으로 낼 수 있죠 아 그건 합격과는 관련 없는 문제야 그런 건 틀려도 괜찮아 나 합격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마음을 좀 놓아야 돼요 자 5번에 보니까 어떤 물건의 일부만을 물건의 일부만을 평가했대요 그럼 일부분평가지 구분이 아니라 부분평가라고 나와야 되겠네요 틀렸지 일부분평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5번이 틀렸고 8번 보죠 자 발생요인이라고 나왔어요 발 발 이상효유 이렇게 4가지가 나오겠죠 자 효용성 만족을 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이 부동산이 소비자에게 살려는 사람에게 만족을 줄 수 있어야 돼 욕구를 채워줄 수 있어야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피로나 욕구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재화의 능력을 얘기한다 맞죠? 이때 용도에 따라서 주거용은 쾌적성 상업용은 수익성 공업용은 생산성 이렇게 용도가 다르다 용도에 따라서 효용성이 다르다 자 2번에 보니까 상대적 희소성 수요성이라는 건 수요와 공급을 비교했을 때 공급이 부족한 걸 상대적 희소성이라 그래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수요를 경제론에서 사고자 하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욕구 사고자는 욕구 실제로 산 게 아니라 하려고 하는 사전적 개념이 중요한 거였어요 자 어찌 됐거나 인간의 욕망은 수요를 얘기해요 살려고 싶다 사고 싶다 이거에 비해서 욕망의 충족수단은 뭐다? 공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족시켜주는 살려고 하는데 이걸 만족시켜주는 건 팔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얘에 비해 질적 양적으로 뭐한 거? 부족한 상태 중요한 건 뭐가 부족해야 돼? 욕망이 부족해야 돼? 충족수단이 부족해야 돼? 충족수단이 부족해야 돼? 공급이 부족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자 3번에 보니까 발생 요인에 이상효유가 있는데 상효유가 나왔네요 이는 빠져도 되고 있어도 괜찮아 학자마다 의견이 현재까지는 3개인 거면 충분해 4개이어야 돼? 라고 학자마다 좀 의견이 분분해요 학설이 그래서 3개 나왔다고 이상효유 안 나왔다고 틀린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뒤에 보니까 하나만 있어도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 여러 개가 유기적으로 작용해야지 하나라도 없으면 여기서 하나라도 없으면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만 있어도 만자가 들어가서 틀린 거예요 하나만 있어도가 아니라 하나라도 없으면 안 만들어져요 모두 다 유기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유기적으로 또는 상호작용으로 발생 요인이 여러 개가 서로 작용해서 라고 나와야지 하나만 있어도 이러면 틀린 거고 그래서 3번이 틀린 거고 자 이전성은 양도 가능성이죠 양도 가능성 자 이것을 포함하는 견해도 있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학자들도 있더라 여기에 상효유 여기 이자도 들어가도 괜찮다 이상효유 들어가도 된다라고 얘기했고 누가 누구에 영향을 미친나 형이 발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잘 봐야죠 발이 형이 아니라 형의 발이 이상하니까 형 일찍의 발 이상효유 이렇게 나와야죠 자 가격 원칙 보죠 넘겨서 자 가격 원칙은 우리가 사실 두 개밖에 안 배웠어요 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 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 암기 코드가 엄청 중요했었어요 자 일단 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 먼저 보죠 적합의 원칙에 암기 코드가 뭐였냐면 외부 지역의 부인이 경합한다 자 이 합자가 적합의 원칙이에요 적합 이 외부는 외부 환경의 영향 외부 효과 이런 것들이 이제 외부라는 말이고 지역은 지역 분석 또는 지역화 국지화라는 뜻이고 이 부자가 부동성 인접성과 관련되어 있고 이 경자가 경제적 감가에요 그래서 적합의 원칙은 외부 환경의 영향을 따져보는 거고 외부 환경과 적합해야 올바른 가치 형성된다요 이게 어긋나면 감가가 일어나겠죠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 이 적합의 원칙과 경제적 감가를 따지는 분석이 뭐다 지역 분석이에요 지역 분석 이때 외부 환경의 영향을 일으키는 건 토지의 무슨 자연적 특성 부동성 부동성 때문에 나타나는 거다 이게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에요 이 내용이 이제 여기 들어가야죠 부동산이 유용성의 최고도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환경에 적합해야 되며 주변의 토지와 어울려야 되며 외부 환경에 적합할 때 가장 높은 가치를 만든다 다 외부 환경, 인근 환경, 주변 환경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어긋나면 경제적 감가가 나타난다 경합, 지역 분석에서 이걸 활용한다 외부 지역의 지역 이렇게 연결되어야 돼요 예를 들면 서민들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지역에 서민들이 거주한대요 그럼 이 주택은 낡은 거예요 새 집이에요 낡은 집이지 이걸 뭐라고 한다 저가주택, 저급주택이라고 해요 여기에다가 개발업자 고급주택 새 집을 지었대요 그럼 이건 정상 가격보다 비싸게 싸게 싸게 주변에 다 낙후되어서 무너지기 직전에 집들이었으니까 영향을 나쁜 영향을 받겠죠 왜 싸게 정상 가격 이하로 거래되었냐 주변에 영향을 받은 거지 주변이 다 낡은 헌 집이니까 영향을 받아서 가치가 떨어진 거죠 주변에 영향을 받았다 무슨 원칙? 적합의 원칙 떨어졌다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 이렇게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균형의 원칙에서 암기 코드가 뭐냐면 내부에 있는 개가 아름답다 잘생겼다 내부에 있는 개가 기형적으로 잘생겼다 내부 개의 기형이었어요 내부 개의 기형 자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이 개별성 개별 분석을 얘기하고 이제 이게 균형의 원칙이에요 내부 구성 요소가 내부 구성 요소가 결합을 잘 이루어야 올바른 가치 형성된다 그러지 못하면 감가가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개별성과 관련되어 있다 이때 내부 구성 요소가 개별성 개별 요인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때 내부 구성 요소는 뭐였다? 설계, 설비 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설계, 설비 등이 개별 요인을 결정하니까 개별 분석에서 무슨 성과 관련됐냐면 토지의 개별성과 관련됐겠죠 내부 개의 기형 이렇게 암기했어요 자 봤더니 내부 구성 요소 생산 요소라고도 얘기해요 내부 생산 요소, 내부 구성 요소 내부 요인이라고도 하고 얘의 결합이 올바르게 균형을 이루어져야 올바른 가치 형성된다 자 그러면 이 내부 구성 요소가 뭐냐면 설계, 설비, 구조, 형식, 디자인 등을 얘기한다 라는 거 설계, 설비 들어가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거였어요 이거 부지와 건물의 부적응이라는 말은 우리가 복합부동산에서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다고 해보죠 요만큼이 복합부동산이에요 얘가 건물이고 얘가 부지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맞닿아 있는 이 부분이 적응 부분이에요 적응 이게 적응이 잘 됐냐 적응이 안 됐냐 그러면 이 복합부동산의 적응 부분은 내부를 얘기하는 걸까요? 외부를 얘기하는 걸까요? 내부 얘기하는 거예요 내부 이건 내부의 내부 복합부동산의 내부 그러면 우리가 적응할 때 어떤 원칙, 균형의 원칙, 어떤 감가 기능적 감가를 적용해야지 경합을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외부는 이 부동산의 밖에 있는 이 외부가 이건 외부고 맞닿아 있는 적응 부분은 내부를 얘기한다 그래서 균형의 원칙이나 기능적 감가를 적용해야 돼요 내부 나중에 제가 모의고사 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별 분석 관련되어 있고 기능적 감가가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유사 아파트에 비해서 화장실이 적다 설계 설비가 문제인 거예요 냉난방비가 많이 든다 설비가 문제인 거고 욕실이 너무 협소하다 다용도시 너무 크다 이런 내부적인 문제가 있을 때 이것들은 이제 기능적 감가, 균형의 원칙에 어긋났다 큰 상가가 있는데 엘리베이터 5인승짜리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엘리베이터 설비가 큰 상가와 결합이 그러니까 균형을 잡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기능적 감가, 균형의 원칙이 입애됐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보죠 자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매년 거의 한 문제 나온다고 했으니까 꼭 맞아야죠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우리가 먼저 분석하는 건 넓게 전체적으로 분석한 다음에 자세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선행 분석은 지역 분석 후행 분석은 개별 분석 자 그럼 뭘 분석하는지 먼저 알아야 돼요 지역 분석은 뭘 분석해요 지역을 분석하겠지 그래서 분석 대상은 지역, 지역이에요 지역,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이 있고 이걸 합쳐서 뭐라고 한다? 동일 수급권 인근 지역 중요하죠 인근 지역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범위를 잡은 건데 마음대로 범위를 잡은 게 아니라 대상 부동산과 지역적 영향을 동일하게 받는 하나의 생활권의 범위를 잡은 거예요 이건 넓을 수도 있고 좁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지역적 영향을 동일하게 받아야 돼 자 그러면 대상 부동산이 뭐한? 속한이 나와야 돼요 첫 번째 속한 속한 지역으로서 형 나왔어요 형 형 뭐가 있어요 일지 개가 있는데 얘네 이제 언급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만 볼 거니까 그러면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 중에 뭘 공유한다?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개별 요인은 절대로 공유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근 지역 나오면 무조건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것이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뭐가? 형 중에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거 형까지 기억해놔야 돼요 형 중에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거 유사 지역은 대상 부동산에 속하지 않아야 되겠죠 속하지 않은 곳으로서 뭐와 유사하다? 인근 지역과 유사한 지역을 얘기해요 이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 한다? 동일수급권 그래서 동일수급권은 감정평가하려고 하는 지역의 최원방권 가장 넓은 영역을 뭐라고 한다? 동일수급권이라 그래요 지역 분석은 지역 분석뿐만 아니라 감정평가는 무조건 동일수급권 내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이제 두 개를 판정하는데 지역 분석에서 판정하는 건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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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부동산들의 표준적 이용 표준적 이용은 일반적인 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택을 감정평가하는데 주변에 공업용이 이용이 많아 그러면 여기가 외부와 적합하지 않으니까 감가가 일어나겠죠 주변이 어떤 이용을 하는지를 따져봐야 된다 표준적 이용 지역의 가격 수준 정도를 판정해보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여기 이 지역에 있는 부동산들의 가치가 얼마나 높으냐 지역적 요인이 얼마나 높으냐 이걸 따져보려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지역의 가격 수준이 얼마나 높으냐 이걸 따져봐야 돼요 지역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두 개를 판정한다 자 그리고 이제 개별 분석은 자세히 들어가서 부동산 개별을 자세히 분석하는 거예요 자 근데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지역 분석을 먼저 했을 거예요 얘가 선행이죠 선행이니까 얘를 먼저 해서 두 가지가 나왔을 거예요 뭐가 표준적 사용과 가격 수준이 나왔겠죠 그래서 표준적 사용과 가격 수준을 얘를 판정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 분석이 일어나니까 이 두 개를 기초로 하여 이걸 기준으로 하여 이걸 바탕으로 하여 이제 뭘 판정할 거냐면 대상 부동산의 최유요이용과 구체적 가격을 판정하는 거예요 얘가 선행이니까 얘 처음에 판정했던 걸 기초로 해서 그 후행 분석이 일어난다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을 분석하는 거다 대상 부동산의 개별 요인에 해당되는 것들을 다 분석해서 최유요이용과 구체적 가격을 판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표준적 사용과 가격 수준은 최유요이용과 구체적 가격의 기초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얘를 판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역 분석이 선행 분석이니까 먼저 한 걸 전혀 사용하지 않지는 않을 거 아니야 먼저 했으니까 이걸 한 걸 바탕으로 나중 분석이 일어날 거죠 지역 분석했던 자료들은 모두 다 개별 분석에 사용되는 거예요 바탕으로 해서 기초로 해서 개별 분석이 일어난다는 거고 암기할 때 우리가 보죠 이것만 탁 암기해도 한 문제 맞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지만 지역 분석은 선행 분석이고 개별 분석은 후행 분석이에요 얘는 뭘 분석한다? 지역을 대상 지역이라고 나와야 되고 얘는 대상 부동산 개별을 분석하는 거죠 대상 부동산을 분석한다 지역을 보는 거니까 넓게 보는 거고 대상 부동산을 보는 거니까 좁게 좁게 보는 거고 미시적으로 보는 거고 각각 두 개씩 판정하는 게 뭐다? 표준적 사용과 가격 수준 가격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격 정도 사용을 이용이라 해도 상관없어요 표준적 이용 나왔다고 틀린 거 아니야 가격 정도 나왔다고 틀린 거 아니야 똑같은 말이에요 이걸 판정해서 얘를 기초로 하여 뭐가 일어난다? 개별 분석이 일어나니까 얘를 바탕으로 하여 대상 부동산의 최유요 이용과 구체적 가격을 결정한다라는 거고 이때 이제 암기 코드가 외부 지역의 부인이 뭐한다? 경합한다 이렇게 외웠어요 외부 지역 부인 경합 그 다음에 내부 구성요소 내부 요인 내부 개개기형 이렇게 암기했고 내부 개개기형 이렇게 암기되어 있으면 다 풀릴 거다 문제 보죠 14번 보죠 그리고 나는 문제를 잘 풀어요 잘 풀지 내가 얼마나 잘 풀겠어 내가 잘 푸는 거지 여러분이 잘 푸는 거 아니에요? 야 푸는 거 보니까 너무 쉽는데? 뭐 그냥 다 알겠는데? 이건 아는 거 같은 거지 내가 실제 봤을 때 그런 느낌이 올 때까지 여러분 반복해서 문제 스스로 풀어보셔야 돼요 보통 들을 때는 공부할 때는 다 알아듣겠어요 알아듣는 거 같은 거야 이제 실제 내가 풀려지는 때 꼭 확인해 봐야 돼요 자 보죠 감정평가 이론상 가격 원칙을 물어봤어요 가격 원칙 근데 보니까 천정 높이를 과대개량 했대요 어? 설계를 바꾼 거 아니야 설계 설비를 바꾼 거예요 냉난방비 문제가 발생했대요 그럼 무슨 원칙? 균형의 원칙 내부 구성 요소니까 설계 설비하면 내부 구성 요소 균형의 원칙이죠 균형의 원칙이 하나밖에 없네 답은 1번이지 두 번째를 보니까 부지 선택을 위해서 이건 붙이지 않아도 될 건데 지역 분석에서 우리가 후보로 된 게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꼭 이 지역만 분석하지 않고 후보 지역들이 좀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번호가 달라? 몇 번? 9번? 내가 좀 어설퍼요 열심히 작업을 했는데 그럴 수 있지 근데 이런 작업이 내가 잠깐 얘기하자 힘들어 문제를 일일이 하나씩 하기가 정말로 집에서 한 4시간, 5시간을 작업해야 돼요 사실 요즘 힘들어서 그래 집중력이 떨어져서 9번 지역 분석이래요 지역 분석 지역 분석을 통해서 표준적 사용을 확인했죠 표준적 사용과 가격 수준을 정할 수 있겠지 어찌 되거나 지역 분석 나왔으니까 외부 지역 부인 경합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적합의 원칙 이렇게 나오는 거고 답은 뭐 보너스다 우리 시험 문제에 10번 나왔을 때 10번 다 답은 균형과 적합만 알면 풀려진다 그랬어요 왜 그런지 한번 보고 몇 개도 보죠 더 10번 보니까 10번 맞죠 이건 뭐 기형 나와야죠 기형 나와야 돼 형 나와야 되고 경합 나와야죠 합 그러면 기역과 니은은 균형의 원칙 그다음에 적합의 원칙 나와야 되겠네요 답은 5번이네 이렇게 준 이유가 있어요 두 개가 가장 중요하니까 보너스로 주려고 했던 거예요 출제자가 이건 막 깊이까지 알아야 맞추지 않아도 괜찮아 이 정도만 두 개만 정확히 알면 돼 감정평가 어려우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문제야 라고 얘기한 거고 자 이거 한번 보죠 기준시점이 필요하다 자 기준시점은 감정평가 기준되는 날짜예요 무조건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다요 현재 시점은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이에요 가장 중요한 단어죠 자 기준시점이 필요하대요 감정평가를 한다는 건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해서 그 결과를 금액으로 표시하는 과정인데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겠죠 언제 시점에서의 기준 잡아서 이 가치가 얼마야 이렇게 평가해야 돼요 그러면 언제 시점에서라는 그 시점이 뭐다? 기준시점이죠 그럼 기준시점 없는 감정평가는 이건 쓸모가 있어 없어? 아무 쓸모가 없어? 왜 쓸모가 없어? 가치가 변하지 않으면 언제 평가하는 것도 이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가치는 그대로 일정에 변해 변해요 시간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하니까 어떤 시점에 가치를 평가한 건지 기준시점이 확정이 돼 있지 않으면 감정평가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기준시점의 확정이 중요해 그러면 가치가 일정하면 이건 중요하지 않은데 변하니까 무조건 기준시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변동의 원칙이라 그래요 변동의 원칙 내용은 말 그대로예요 말 그대로 변한다 뭐가? 가치가? 시간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주변 환경이나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가치는 끊임없이 변하게 되므로라는 것이 그게 변동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감정평가에서 뭐가 필요하다? 기준시점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가치가 변하니까 기준시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 감정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준시점이다 변동의 원칙이 나왔고 11번 보죠 가격 원칙에 대한 거 감정평가 분류 감정평가 분류 가격 원칙 이렇게 나왔는데 첫 번째 보니까 토지 1부분이 1부분이 1부분 나왔네 1부분이 저촉되어서 수용될 경우에 저쪽 부분만 저쪽 부분인 1부분만 보상평가한대요 그러니까 한필지 한필지 전부가 아니라 1부만 한다는 얘기죠 무슨 평가? 부분평가 그럼 부분이 나와야죠 부분 이렇게 나와야 돼 자 그럼 답이 두 개네 그러면 균형 원칙인지 아닌지를 봐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배운 균형 원칙밖에 없으니까 균형 적합밖에 없으니까 도심지역의 공업지원지가 동일한 효용을 가지고 있는 외곽지역에 비해서 더 높은 현상 균형 원칙 관련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균형 원칙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 내부 구성 요소에 해당되는 설계 설비에 대한 결합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균형의 원칙이 아니야 아니니까 답은 1번이다 이렇게 풀어야 되는 문제였던 거예요 이건 우리가 배운 바가 아니고 한번 보죠 어떤 건지 자 보니까 도심지역의 공업용지가 효용이 똑같대요 만족을 주는 정도가 똑같은 게 외곽지역의 공업용지도 만족을 똑같이 준대 만족을 똑같이 주는데 동일한 효용을 가지고 있는 얘인데 자 시장가치가 얘가 더 높대 도심지역의 공업용지가 더 높대 그러니까 공업용지로 공장용지로 쓰기에는 만족을 주는 게 똑같은데 도심지역의 가격이 더 높대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 이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얘가 도심이고 외곽이라고 해보죠 공업용지야 공업용지 공업용지 얘도 공업용지 공업용지 여기서 말하는 건 공장으로 쓰기에 만족을 주는 정도는 예나 예나 어떻다 똑같다 여기는 도심이고 여기는 외곽이죠 외곽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지대를 100만원 받았는데 여기는 지대가 50만원 받는다는 얘기예요 가치가 여기 높다 왜 높아 생각해봐 도심이라서 도심인데 왜 높아 도심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유를 한번 들어봐 도심이니까 왜 높아 도심이니까 왜 높아 아 그래요 한번 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건 어떤 거냐면 뭐 어려울 수 있지 어찌거나 공업용지로는 똑같지만 여기는 도심이죠 도심이라면 땅값이 높죠 왜 높냐 이걸 차지하려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이때 차지하려고 할 때 만약에 이런 거죠 여기에 상업용해도 100만원 받을 수 있어 도심은 상가가 적당하니까 근데 외곽은 이건 지가가 낮고 상업용은 부적당하죠 공장 같은 걸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도심에서 상업용 쓰면 100만원인데 내가 상업용을 안 쓰고 공업용으로 누가 이용하겠대 그럼 나는 야 공업용 이용하니까 여기도 공업용으로 똑같으니까 50만원만 받을게 라고 해요 아니면 야 상업용만 이용해도 100만원인데 이걸 이용하지 않고 이걸 이용했다고 해서 100만원 다 작게 받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 토지 소유자는 항상 포기 대가만큼을 얻으려고 해 야 이걸 안 한 대신에 예를 하더라도 이거 안 한 것만큼은 얻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포기 대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포기 대가 포기 대가가 뭐다 기회비용이에요 내가 돈이 있는데 은행에 넣어도 예금금리 수익률이 5%를 줬어요 전혀 위험하지 않고 은행에 넣는 걸 포기하고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그래 그럼 최소 얼마나 받으려고 그래 5%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야 상업용에 주면 100만원을 받는데 도심은 상업용이 적당하니까 근데 상업용 안 하고 공업용지 했다고 해서 50만원 받을 이유가 없어요 포기한 만큼은 최소 받으려고 할 거다 라는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지 근데 출지자가 이 기회비용을 알아야 된다고 문제된 게 아니에요 의도를 봐봐 부부는 당연히 알 건데 중요한 균형과 적합은 당연히 외우고 있었겠지 완벽하게 근데 보니까 여기는 균형이라는 내부 구성요소의 설계설비라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얘는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얘겠네 라고 찍었어 그랬더니 답을 보니까 맞았네 이렇게 풀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균형과 적합을 알면 풀 수 있었던 문제였던 거고 12번 보죠 문제만 좀 풀고 쉬워요 어렵진 않으니까 자 보니까 이제 가격 원칙 가격 제 원칙 가격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가격 원칙은 가격의 원칙은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형성되는지 법치성을 찾아내서 야 가격이 올바르게 형성되려면 이러이러 해야 돼 라는 것들을 원칙을 여러 개 접은 거고 자 두번째 대치 원칙 균형 원칙 이렇게 있는데 우린 뭐 먼저 봐야 돼요 무조건 1번부터 읽으면 안 돼 뭐 먼저 봐야 돼 균형과 적합을 찾아야 돼요 균형 적합 자 3번에 보니까 균형의 원칙은 이라고 나왔어요 내부적 관계의 원칙인 적합의 원칙과 좀 어렵게 나왔어요 문장이 자 얘는 얘는 이것과 이것과는 대조적인 의미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운데 문장은 내부적 관계는 균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부적 관계의 원칙인 뭐 적합의 원칙 이렇게 나온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적합의 원칙은 뭐 외부적 관계예요 외부의 영향을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문장을 바꾸려면 균형의 원칙은 외부적 관계인 적합의 원칙과는 반대로 반대로 보니까 구성 요소가 뭐야 내부 구성 요소예요 내부를 쓰면 더 정확하지만 여기 써서 이거 이제 문제를 좀 어렵게 보이려고 내부를 안 썼던 거야 내부의 결합에 따른 이용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문장이 균형의 원칙은 외부적 관계인 적합의 원칙과는 반대로 내부적의 결합에 따른 것을 강조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문장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 내부적 관계는 이 적합의 원칙을 얘기하는 건데 적합의 원칙은 내부가 아니라 외부 이렇게 나와야죠 외부 환경 외부적 관계 3번에 틀린 거고 그러면 땡큐 역시 나올 수 있고 나머지 한번 보죠 자 3번에 보니까 5번에 먼저 보죠 변동의 원칙 가치가 끊임없이 변한다는 얘기죠 뭐가 필요하다 감정평가할 때 기준시점이 중요하다 라는 얘기였어요 자 보니까 재화의 가격이 형성요인 뭐가 있어요 일찍이가 있는데 이것들이 변함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끊임없이 변한다는 거예요 가치는 끊임없이 변한다 가격도 사회경제 행정요인이나 부동산 자체가 가지는 개별점에 따라 지속적으로 뭐한다 변한다 변한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감정평가할 때 기준시점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준시점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하는 걸 변동의 원칙 대체 원칙 한번 보죠 대체 원칙 대체 원칙이 뭔지 사실 중요한 얘기는 해요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한번 보죠 A의 가격이 올랐어요 A의 가격이 올랐다고 보죠 시장에는 A와 대체 관계인 게 있어 없어 무조건 있어요 관계가 대체 관계는 비슷한 거 다른 거 비슷한 거 비슷한 거 맞아요 비슷한 B가 있다고 해보죠 자 그러면 A의 가격이 비싸졌어 그러면 비슷한 B를 뭐한다 B를 사겠지 B의 수요가 증가하겠네요 맞죠 B를 사면 시장에서 B의 가격은 다시 어때질까요 많이 샀으니까 B의 가격이 올라가겠지 자 그러면 B의 가격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할 거냐라는 거예요 무한대로 막 올라갈까 아니겠죠 어디까지 A랑 비슷해질 때까지 비슷해질 때까지 자 결론은 이거예요 시장에 대체제가 있잖아 대체제가 있으면 효용이 비슷하면 소비자는 뭘 사 싼 걸 사 싼 걸 사면 싼 거에 또 비싸지겠네 그러면 결국 얘와 얘는 가격이 어때진다 비슷해지죠 그러니까 결국 시장에 있는 부동산들의 가격은 혼자 노는 게 절대로 없어요 무조건 대체제들과 관련이 돼 있다는 거야 서로 독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가격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혼자만 가격이 비쌀 수가 없어요 대체제는 서로 다 비슷하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감정평가 방법 중에 거래 사례 비교법이 있었어요 비슷한 게 시장에서 5억이 거래됐으면 너도 5억 정도 하지 않겠어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왜 대체제는 가격이 비슷하니까 무슨 원칙 대체 원칙이에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니까 자 두 개의 대체성이 있는 재화가 존재할 때 자 가격은 서로 뭐 되어 있다 관련되어 있고 원칙으로 유용성이 동일할 때는 가격이 어떤 걸 선택한다 가격이 싼 것을 선택한다 싼 걸 선택하니까 비슷해지는 거예요 하나가 비싸고 하나가 쌌어 그럼 얘를 선택해 그럼 얘를 많이 사니까 얘 가격도 올라가 어디까지 비슷해질 때까지 결국 시장의 대체제는 가격이 비슷하다 거래 사례 비교법에 근거를 제시하는 게 대체 원칙이에요 자 그렇다 라는 거 대체제 배웠으니까 기호원칙 보죠 기호원칙 자 기호원칙은 구성요소가 각각 기여하는 이 구성요소가 뭐예요 내부 구성요소지 뭘 의미해요 설계 설비 등을 얘기해요 설계 설비 등 설계 설비 등이 기여하여 가격이 형성된다 라는 거에요 기어에 의해서 형성된다 기호원칙이에요 기어에 의해서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은 뭐냐면 더 중요한 얘기는 생산비의 비의 합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산비의 합이 아니다 를 얘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생산비 합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라 기어에 의해서 기여도에 의해서 결정한다 라는 얘기에요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자 이런 큰 상가가 있다고 해보죠 큰 상가가 있는데 주변의 상가를 보니까 이 정도의 규모라면 10억 정도 해야 돼 근데 얘를 보니까 6억 정도 해요 6억 정도 자 보니까 이 상가의 문제를 보니까 여기에 큰 상가인데 5층짜리 큰 상가인데 5인승짜리 엘리베이터가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가치가 낮아지겠죠 큰 상가인데 엘리베이터가 하나밖에 없어 작은 게 무슨 감가 이건 설계 설비잖아요 엘리베이터 설비의 문제잖아요 큰 상가와 엘리베이터 설비가 균형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균형의 원칙에 어긋나서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가 일어났어 기능적 감가가 일어났대요 자 그래서 엘리베이터 하나 만들려고 그래 그래서 여기다가 엘리베이터를 15인승짜리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만들려고 봤더니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이 생산비가 1억이래요 1억 1억 이 엘리베이터 만드는데 1억이 들어갔대요 그러면 이 1억짜리를 만들었을 때 만든 다음에 이 부동산의 가격은 1억이 플러스가 되어서 7억이 될 거냐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단순히 생산비합이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걸 만들어서 다시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해보니까 얘가 9억의 가치가 된 거야 9억 그러면 이 엘리베이터 하나가 이 부동산에 기여한 정도가 몇 억을 기여한 거예요 3억을 기여한 거야 그러니까 생산비의 합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내부에 있는 구성요소에 부동산 가치에 얼마나 기여하는 정도가 크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될 때 기여도는 얼마 3억 생산비는 얼마 1억 그러면 이 엘리베이터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만들겠지 그럼 추가로 돈을 쓸 거냐 안 쓸 거냐를 결정할 때 기여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단순히 만드는 데 비용의 합이 아니라 이걸 넣었을 때 얼마나 부동산 가치에 기여를 했는지를 따져봐서 기여도와 생산비를 비교했을 때 기여도와 생산비 중에 누가 커야 기여도가 커야 추가로 투자한다 추가로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할 때 기여의 원칙이 사용되는 거예요 근데 설명을 해주지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답은 균형과 적합이 중요하고 나와서 이런 게 있더라를 설명해주는 거예요 모의고사는 나오지만 우리 지금까지 본시험에서 한 번도 답으로 나온 적이 없었어요 세 문제니까 힘내 다 이거 알고 있는 거니까 14번 보죠 자, 보니까 지역분석은 뭐와 뭐를 판정한다 이렇게 나왔죠 뭐와 뭐를 표준적 이용과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을 판정한다 개별분석에서는 자, 여기 보니까 이것도 봐야 돼요 단서가 많아 지역분석은 지역에 를 보는 거고 개별분석은 대상부동산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와 뭘 판정한다 최유효이용과 구체적 가격을 판정한다 최유효이용 나오거나 구체적 가격 나와야 돼요 얘는 뭐 그러면 출제자는 1번, 2번은 당연히 알고 있고 3번을 알아야 답을 찾는 거야 라고 하면서 3번에서 지역분석의 대상지역은 세 가지가 있죠 인근과 유사와 두 개 합친 동일수급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는 이라고 나왔는데 대상부동산이 속했대 뭐다 인근지역 이렇게 되겠네요 좀 더 중요한 내용을 보면 속한 지역은 뭐가 똑같냐면 형 중에 뭐가 지역요인이 똑같다 형지역이 똑같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나오던 것만 나오니까 감정평가 문제 오히려 더 쉬울 수 있어요 계속 응용지문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나온 것만 나온대 보죠 15번 틀린 거 해당 지역 내 지역의 해당 지역의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 정하는 건 지역분석 어 맞고 지역분석은 대상부동산의 미시적 국지적 이렇게 나왔대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지 대상부동산은 뭐 개별분석 개별분석이 미시적 국지적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대상지역에 대상지역에 거시적 광역성 나온 건 무슨 분석 지역분석 뭐 보너스 주려고 했던 거예요 이런 문제를 넘기면 안 돼 무조건 보너스로 맞아야 되는 문제예요 지역분석과 개별분석 인근지역에 인근지역 나오면 대상부동산이 뭐한 속한 속한 나와야 되고 뭐를 공유한다 형 중에 지역요인을 공유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형 중에 지역요인 동일수건 나오면 대상부동산과 관련이 있는 부동산이 존재하는 영역인데 마지막이 중요해 여기는 다 대상부동산과 관련이 있는 이라는 얘기예요 한번 보죠 대상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에 있다 대체는 유사하다는 거예요 유사한 관계가 성립하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부동산이 존재하는 영역으로 중요한 게 없어 그냥 부동산과 대상부동산과 관련이 있는 부동산이 존재하는 영역으로서 중요한 건 마지막에 뭐와 뭘 포함한다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동일수건 나왔을 때 대상부동산을 최유유이용료 또는 구체적 가격을 판정하려면 무슨 분석 개별분석 답은 2번 딱 풀자마자 땡큐하고 넘어갔어야 되고 16번 보죠 틀린 거 해당 지역의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건 지역분석 지역분석에서 중요한 대상은 인근지역 유사지역 합쳐서 동일수급권 맞고 대상 부동산의 대상 부동산의 부동산의 최유유이용 또는 구체적 가격을 판정하려면 개별분석 지역분석 지역분석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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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을 먼저 실시하는 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먼저 실시하는 건 지역이고 개별 언제? 나중에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얘가 4번이 틀렸고 지역분석은 대상 지역의 거시적 이렇게 나와야죠 이렇게 연결되어야 되고 개별분석은 대상 부동산의 미시적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문제를 보니까 암기한 걸로 충분히 다 풀리죠 어려운 거 없어요 무조건 여기까지 한 문제는 맞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지금까지 감정평가 한 문제 나오는 거 배운 거예요 쉬었다가 보죠